정동원이 찐팬입니다 이번에 신고 내 마음속에 최고 대박나라고 여기 와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강동구에서 왔어요 아 멀리서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럼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새로운 신곡이 나왔잖아요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동원이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라는 곡에 발매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팬분이 이렇게 응원 오셨는데 한번 멋지게 한번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동원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 대박나라 네 감사합니다 짧긴 한데 그 정도만 하세요 간신히 외웠고 막 아 예 정동원이 찐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 대박나라고 여기 와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강동구에서 왔어요 아 멀리서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해 주실래요 그럼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번에 새로운 신곡이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동원이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라는 곡에 발매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팬분이 이렇게 응원 오셨는데 한번 멋지게 한번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동원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 대박나라 여기 와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동원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 대박나라 여기 와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강동구에서 왔어요 아 멀리서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럼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새로운 신곡 내 마음속에 새로운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라는 곡에 발매를 했잖아요 네네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 대박나라 됐어요 작긴 한데요 그냥 뭐 저 정도만 하세요 이건 또 간신히 해오고 막 네 네 네 네 네 네